이거 칠리, 사실 칠리지, 그치? 어때? 근데 야채 맛인 것 봐, 이렇게. 근데 만지면 진짜 쉬운데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먹으니까 진짜 신기해. 신기하지? 엄청 신선해. 소리가 막 방청해. 너무 맛있다. 새우에 통통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좋아 하는 것 같아. 엄청 식감이 다 느껴져. 맞아, 맞아. 너무 맛있어. 너무 잘 먹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잘 먹어. 너무 맛있어.